최근 가장 나를 놀라게 했던 일은 있어요. 최근에 생일 전날에 콘서트를 했거든요. 하다가 이제 솔로 섹션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올라오면서 뒤를 돌아 봤는데 팬들이, 블링크들이 다 핸드폰 화면을 다 노란색 거로 해놓은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인데 약간 되게 이뻤어요. 되게 노란색 바다 같았어요. 생일 겸 특별하게 노란색,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바다로 바꿔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